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물래도서관이 노션으로 프로일잘러 되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노션은 메모, 문서, 지식정리 등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입니다. 프로일잘러의 슬기로운 노션 활용법의 저자인 이석현 작가가 강사로 나서 9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6회에 걸쳐 노션의 기초와 활용법을 강연합니다. 만 20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층이 대상이며 선착순 모집으로 8월 1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